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잠깐 알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지난 주간에 성경통독의 100일의 그 긴 대장정을 마치신 많은 분들을 축하드립니다 벌써 약 60여분이 통독과 그 복음서 필사 시상을 위해서 사무실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시오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실 수 있는 이 능력의 말씀을 통독과 필사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며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보상이지만 교회에서도 그렇게 성경통독과 또 복음서 필사 임하신 분들에게 시상을,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통독과 필사를 마치지 못하셨지만 지금 진행 중이신 분들도 반드시 다음 주일 6월 6일까지 사무실로 등록을 하셔야 상품이 준비되는데 작년도에 성경통독에 참여하셔서 세번역 성경을 이미 상품으로 받으신 분들은 올해에는 두란노 서원에서 번역하여 출판한 우리말 성경을 상품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이 성경을 주문하기 때문에 사전 등록하지 않으시면 상품을 받으실 수가 없는데 반드시 다음 주일까지 우리 교회 사무실로 꼭 미리 연락하시고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는 요즘 환란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되시는 이슬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면 그 모든 어려움과 환란을 능히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그 격려와 약속의 메시지를 주시는 히브리서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의 본문에는 우리 신앙생활이 초보적인 단계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초보적인 단계를 넘어서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는 그런 격려와 함께 우리 믿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 기초가 되는 이 신앙의 기초교오리 여섯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도중에 타락하는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계의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로 구원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약속을 받으라는 그런 권면으로 메시지를 주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타락하는 자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데 신약 성경 중에 해석이 가장 어려운 난해 구절 중에 한 부분으로 분류가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사람이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타락하면 구원을 상실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던 크리스천이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해석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는 그런 교회와 교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도의 견인 즉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듭난 성도는 마지막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의 신앙이 파손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그 교리를 붙들은 우리 같은 장로교회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났던 크리스천이 구원을 상실한다는 뜻으로 본문을 해석하기보다는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중단하여 타락한다는 자체가 처음부터 그 사람이 진정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본문을 이해합니다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 1서 2장 19절인데요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가운데에서 나갔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감으로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사실이 처음부터 저들이 진정 하나님의 권속에 속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저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스 6장 4절 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타락하는 사람들의 처음 모습은 참된 신앙을 가진 진짜 믿음처럼 보입니다 4절에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다 저들도 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 복음의 빛이 내 삶에 비추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성령을 나누어 받았다 성령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하여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리면서 복음에 반대되는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받고 공공연하게 수치를 당하게 하고 있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이런 배도자들을 돌이켜 회개하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4장에 주어지신 그 교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모세와 함께 그 애굽의 종사리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해가던 백성들 가운데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난한 땅을 살펴본 다음에 그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았고 또 그 땅의 과실을, 그 약속의 땅의 풍요를 저들이 맛보았습니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서 어깨에 매고 모세에게 돌아와서 그 가난한 땅의 과실을 샘플로 내놓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사람들은 요소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함과 그 거역함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라에서 다 40년 방황하다가 엎드러져 죽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얼마 동안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과 그 성령의 역사심에 따라 그 유익함을 경험하던, 맛보던 사람이 어떤 이유로 신앙을 저버리고 타락하면 그 복음의 빛을 받았던 것에 등을 돌리면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에 공공연히 수치를 끼치면 그렇게 타락함과 죄로 인해 강팍해지는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최종적인 안식의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었는데도 그 복음의 등을 돌리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며 어떤 선을 넘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를 그 어리석음에, 그 마음의 완고함에 그냥 내버려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타락한 마음, 부패한 마음에 그냥 버려두시면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이 그냥 그 부패한 마음에 버려두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버려두시면 그런 사람에게는 회개할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그래서 12절 13절에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믿지 않는 악한 마음, 불신앙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에 빠지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그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하십시오 죄의 유혹으로 그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말라 굳은 마음으로 영적인 감각이 무감각해지는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경계의 메시지였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오늘 이 본문까지의 말씀은 영적인 게으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얘기하시는데 2장 1절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해라 4장 1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이 있는데 그 안식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그런 경계하시는 말씀입니다 보금의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체험했다고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 자신들이 타락하거나 죄에 빠져서 예수님께 등을 돌릴 그 믿음을 저버릴 가능성이 없다고 교만하게 방심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보금의 빛을 받고 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했는데도 그 후에 타락하고 배교한 사람의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리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보금을 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서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으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금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 가운데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도 보금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빌리 집사님이 사역하시는 자리에 전심을 다하여 쫓아다니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세례받은 그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안수할 때 저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마술사 시몬도 그 안수를 받을 때 제일 먼저 안수 기도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후에 베드로에게 돈을 내밀면서 누구든지 자기도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권능을 달라고 요청해서 마치 이 성령 세례가 임하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심이 이 놀라운 기적이 마치 돈을 주고 전수받을 수 있는 값싼 어떤 마술의 비법을 전수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겼다가 베드로로부터 심한 창망과 저주를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으니 내 돈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혀 관계가 없고 여기에 누릴 아무런 분기 유업도 없다 초대교회 역사에 의하면 그 후에 마술사 시몬은 초대교회를 대족하고 반대하는 가장 악한 박해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고 교부들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도 처음 빌립 집사님을 통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많이 보고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도록 안수할 때 그도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복음과 상관이 없는 교회의 박해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론 유다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다른 제자들은 가론 유다가 가짜인 줄 몰랐습니다 가론 유다가 돈 꽤를 맡은 재정을 담당했던 제자였기 때문에 타인의 눈에 보기에는 가론 유다가 예수님의 절대 신임을 받는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운 제자 중에 하나로 보였을 것입니다 또 두 명씩 두 명씩 짝지어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내보내셨을 때 가론 유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가 가짜인 줄 몰랐는데 마지막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파멸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은 지금 현재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 자신들은 타락하거나 죄에 빠져서 예수님께 등을 돌릴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식으로 교만하게 방심하지 말라고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이런 경계의 말씀은 오늘 예배의 부름이었던 베드로 사도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렇게 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과 우리가 하나님께 택한 받으셨다는 그 사실을 굳게 하라 견고하고 확실한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영적인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그 초보 단계를 지나서 이제 영적인 더욱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환란과 핏박의 시대를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신앙생활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기 때문에 타협과 중도 포기의 그런 유혹이 저들에게 항상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인 배경을 가진 크리스천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핏박을 받게 될 때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로마 제국이 인정하는 그런 역사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에 유대교도라고 인정이 되면 로마 황제의 신전 앞에 가서 절하지 않아도 그 우상승배에 참여하지 않아도 유대교도들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핏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인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기에 예수의 크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황제의 신전에 가서 절하라는 압력을 받고 그걸 거부할 때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 배경을 가진 크리스천들은 유대교로 돌아가면 박해를 모면할 수 있다는 그런 유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 크리스도를 떠나라는 유혹을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는 어떤 환란과 시험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인내하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은 두 가지 땅을 비유로 제시하는데요 마가범 4장에서 예수님은 네 가지 땅의 토양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바위에 떨어진 씨앗이란 화강암 그 안반으로 형성된 이 땅의 표면에서 풍화작용으로 이 화강암 이 석회석이 푸석푸석해지면서 얇은 흙이 덮여 있는데 거기에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트고 자라기 시작할 때는 그 화강암, 석회질이 많은 토양 때문에 싹이 무럭무럭 잘 자라는데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면 흙이 깊지 못하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연고로 즉시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해석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람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기쁨으로 봤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인해 시험이 다가올 때 그 신앙의 깊이가 없어서 말씀으로 인해 시험이 올 때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스의 6장 7절, 8절에 두 가지 땅의 비유가 제시되는데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받아서 농사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면 그 땅은 복을 받는다 그런데 가시덤불과 엉겅키만 내면 쓸모없는 땅으로 내버려져서 불태운다는 것입니다 자주 비를 내려주시듯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도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난 21일 금요일에 타코마제일 침내교회 그리고 문창선 목사님의 사모님, 문성주 사모님의 천국 환성 예배에 참석했다가 충호사를 하시는 한 분이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라는 제목으로 그 문성주 사모님께서 쓰신 시를 낭송하셨는데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할 수밖에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찬송할 수밖에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사랑할 수밖에 봉사할 수밖에, 전도할 수밖에 지난 15년간 곁에서 이렇게 문성주 사모님을 지켜보면서 정말 그런 신앙 고백답게 사신 어르신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성주 사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만가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만가지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놓아야 하는데 즉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우리의 성품의 열매 신앙 인격이 다듬어져 가면서 성령의 아홉 가지 그 열매가 우리의 성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성품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행에 힘써서 이 선행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와 그 성품을 바탕으로 선한 행실에 힘쓰는 선행의 열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마땅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만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키만 내놓으면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삶에 못된 열매만 맺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엄한 책망과 심판을 받지 아니하겠습니까 요즘 온 교회가 아침마다 북상하는 예레미야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며 그 백성에게 책망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인데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됨이 어찌미냐 하나님이 순종 아주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못된 이방 포도나무 못된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메시지를 받는 모든 성도들이 좋은 땅임을 스스로 확인하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영적인 게으름을 떨쳐내고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초보 단계를 벗어나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지경으로 나아가라 그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는 본질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성품을 근거로 선한 행실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4절부터 8절까지 엄중한 경계의 메시지를 기록한 저자는 9절 10절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기록하는데요 9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그들의 영적인 실체가 더 좋은 형편에 있다는 그런 소망의 근거를 두 가지로 10절에 말씀하시는데 첫째 하나님은 불이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성도들의 변화된 삶과 저들의 선한 행실의 열매이고 두 번째는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첫째로 변화된 삶과 저들의 삶의 선한 행실의 열매가 예수를 믿고 저들의 삶의 행위가 삶의 모습이 뚜렷하게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를 사랑으로 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도 섬겼고 지금도 계속 그들이 섬기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스 10장에 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돌보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는데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자들 그런 어려운 형제들을 사랑으로 돌아본 그런 선행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 선행이 바로 이들은 구원에 훨씬 더 가까운 소망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망의 근거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인데 하나님은 불이하지 아니하시게 성도들이 사랑으로 섬긴 것을 잊지 아니하신다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이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대접 냉수 한 컵만 대접해도 나를 대접한 것으로 인정하여 반드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듯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긴 것을 겪고 잊지 아니하신다 뿐만 아니라 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붙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의로우심 때문에 성도가 최종 구원의 일을 소망의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메시지의 결론인데 인내하는 믿음으로 약속을 받으라 어떤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끝까지 열심히 나타내라 11절에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상을 끝까지 나타내요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은 앞으로 11장에 그 믿음장에서 보여줄 우리를 앞서간 그 믿음의 위인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6장 11절 12절에 언급되는 가장 큰 위험은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라 여기에 게으르다는 말 헬라로 노스로인하는 말이 5장 11절에 여러분이 듣기에 둔해졌다 그 영어성경 번역에 보면 듣기에 둔하다는 말이 듣는 것이 게으르다 또는 영적으로 깨닫고 배우는 것이 게으르다 slow to learn 킹 제임스 버전은 dull of hearing 듣는 것이 둔해졌다 NIB 영어성경은 slow to learn 영적인 이 진리를 듣고 깨닫고 배우는 것이 너무 더디다 그런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가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키 같은 나쁜 열매만 내놓게 만드는 나 개인의 삶이나 나의 성품 나의 신앙생활 우리 가정생활에서 나쁜 열매만 나오고 있다면 이런 영적인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이제 만가지 은혜를 받은 것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좋은 열매를 나타내야 한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약속한 것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타락하는 것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하시는데 교만하게 방심하지 말라 지금 신앙생활하고 성령을 체험했다고 타락하거나 죄에 빠져 예수님께 등을 돌릴 가능성이 없다고 교만하게 방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만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지금까지 내 삶의 가시덤불과 엉겅키만 내었다면 회개하라 이제부터라도 그런 영적인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열심을 내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것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받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나타내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 그리고 그 성품의 열매를 근거로 한 선한 행실의 열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에 가까운 그 소망의 근거는 두 가지인데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 선한 행실의 열매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의로우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의 그 사랑의 섬김을 잊지 않냐 하시고 과거에도 열심과 힘을 주셨던 주님 앞으로도 계속 그런 힘을 부어주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구원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이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것을 상속하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완전한 성취는 반드시 다가오는 내세에 받게 될 것이기에 약속받은 것을 상속하라 그런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까지 나의 삶 가운데 가시덤불과 엉겅키 같은 못된 열매만 내었다면 회개하십시다 주님 나의 영적인 게으름을 이제 떨치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택하심을 굳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합당한 열매를 보이기 원합니다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더욱 담게 하시고 그 성품을 바탕으로 선행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되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그 약속을 상속받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